로봇 카운트 다운을 제대로 이제 리액션을 해보시면 됩니다 갈게요 한 5끼리? 2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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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도 직접 쓰셨잖아요 1쇼타임 굉장히 힘들었죠? 어? 진짜 죽을 것 같은데? 진짜 죽을 것 같은데? 진짜 죽을 것 같은데? 진짜 죽을 것 같은데? 아 저기 우리가 포로 우리가 목소리로 잘 나오세요 나오세요 두 분의 목소리가 되게 잘 어울려 이 노래랑도 더 계속 진짜 웃기겠는데 아 우리 소리 안 들어rence pouv言는데 笠 właściwie 헹 너무 rol 이제 나와요 조금이라도 무슨 노래야? 워이!